어? 금방 봐요. 자, 오늘 해볼 게임 We Were Here 익스퍼디션 아주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두 명이 본인들만 가지고 있는 단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코옵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작이고요 게임 산 토탈 메이엠 이 시리즈가 벌써 네 번째 시리즈가 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아이큐 높은 맨사 회원들도 클리어를 거짓 못했다는 그런 난이도 극악의 게임이고 이과보다는 문과성들이 좀 더 유리한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팀의 플레이 타임이 2시간 정도 찍혀있었는데 선행 플레이가 아니라 깔아놓고 실행시켜놓고 병원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플레이 타임이 올라간거지 사실은 플레이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또 만약에 또 유튜브에서 이게 영상이 올라갔을 때 너무 게임을 잘해가지고 클리어를 되게 빨리 했다고 치면은 그거 보고 나서 이제 또 미리 선행 플레이 해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실까봐 말씀을 미리 드리는 부분입니다 선행 플레이 하지 않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장르이기 때문에 시리즈이기 때문에 신작이 나왔다길래 무료에다가 재밌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와봤습니다 자 디스코드 빨리 들어와 주시고요 사실 어느 정도 게임을 같이 하려면 이제 둘이 지능의 수준이 비슷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좀 오랑우탄 한 마리와 같이 게임을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좀 아쉬워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맞죠? 여보세요? 아 저를 말씀하시는거죠? 예예예 당신 오랑우탄 제가 사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잘 이제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소리 하지마시고요 개소리 하지마시고요 소리가 너무 크네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네네네 업데이트 받고 있나요? 아니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초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세팅을 좀 하고 할게요 자 다 됐고요 네 저같은 경우에는 방탈출 네 뭐요? 40회 정도 클리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방탈출이요? 예예 아 아 여러분 퍼즐을 틀어봐도 돼있다 하나도 돼있다 예 개소리 하지마시고요 네 주석님 꺼주시기 바라 꺼주시기 바라 예예 말이 두 번 빠지기 때문에 네 세션음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이어폰 끼라는 얘기야?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그냥 이어폰 끌어 이어폰 끌게 아니 그냥하세요 아니 울린대매 아 그거 그니까 이 게임 안에서 마이크가 한번 더 아 인게임 마이크 예 어떻게 꺼요? 아 제가 껐어요 세션음속을 하면 되죠 예예 예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저 이거 녹화 좀 하고요 화면 이 화면도 써야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디 할게요 흠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요 생존은 아니고 그 보시면은 바로 이에 갈 거예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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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뭐 스토리가 있고 그런 게임은 아니거든요 과정이 중요한 게임이라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빨간 옷을 입은 게 랄프고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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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면이 아주 부드럽구나 진행할게요 여기 약간 좀 어떤 섬인가봐요 가시죠 너무 어두운데 하트 아일랜드 심장이죠 하트는 심장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게 행동인가봐 가위바위보 뭐하세요?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는거에요 아시겠죠? 하트 아이소 이거 반반 나누는거 같은데요 일단 두 개랑 물어보겠습니다 이 높임미만은 이용할 수 없어요 키 키 더 프렌드쉽 우정선 우정 우정이 중요하다 단서를 좀 찾아봅시다 잡기가 뜨던데요 거기 가니까 여기 잡기가 떠요 잡기요? 어 아 아 벌려주고 들어가는거네 뭐야 오오 아 아 잠깐만 내가 들어가라고? 내가 들어가라고? 그래그래 들어왔어요 네 네 좀 벌려주세요 저 좀 들어갈게요 아 나도 벌려요? 예 야무지게 벌려주세요 예 아뇨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는 안 돼 문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돌아가서 아 내가 돌아가서 문을 연다 여기를 안되는데 잠깐만 잡기 어어 저기 문 열렸다 들어가봐 어어 이렇게 이렇게 열어주는거구만 들어갔어? 예 들어왔습니다 지금 길 따라가고 있어요 어 나 보여? 예 보입니다 그 마우스 휠클릭을 하시면 확대가 됩니다 어 오케이 보여요 잘 보여요 채팅 좀 치울게요 여러분들 자 왔고 뭐 빠진코가 있는데요 지금 각자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제 앞에는 빠진코가 기계가 있고 네 기계 문양들이 있습니다 여기 해적인형들이 좀 있고 오크통 이렇게 있고 뭐 특별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안 보이는데 어 저는 빠진코가 기계를 만질 수가 있는데 어 여기 있다 스테이프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 문 열렸어 어 여기 보니까 방패가 세 개가 있고 방패 같은 게 세 개 있어 그리고 밑에 티켓이라고 적혀 있어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금색 은색 아 이거 저기 동색 동색이다 동은금 금은동 어 저도 금은동 보입니다 근데 동에는 찢겨져 있어 뭔가 근데 그리고 이제 가운데 그 금 티켓은 사람이 레버를 땡기고 그 다음에 동전을 넣어 그런 다음에 어떤 버튼 버튼 같은 게 있어 그거를 한 번 누른 다음에 어 리모컨 같은 거 있어 리모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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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컨을 누르면 네모난 버튼이 활성화된다 뭔 말이야 혹시 그 리모컨이라는 게 약간 돼지 적응통 돈 넣는 입구에 점이 하나 있는 건가요? 어 버튼 하나 있는 리모컨 같이 생겼어 리모컨이요 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은색 티켓은 어 그 뭐라 그러지 그 벽 벽지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는 그 클립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세모 뭐 이렇게 모형 같은 게 말씀 드릴게요 이 티켓을 넣으면 게임이 시작되는 거 같은데 어 저한테는 이제 오각형이 하나 있고요 오각형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있고요 어 잠깐만 동그라미? 예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나한테 있어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있어 아 알겠다 야 형은 뭐 이상한 뭐 표지 같은 데다가 그게 적혀있나요? 어 그 그 티켓 금색 티켓이라 그 그 황금 티켓에 나와있는 그 설명서가 레버를 땡겨 그 다음에 동전을 넣어 동그라미 버튼을 때려 그 다음에 그 리모컨 같은 게 있어 거기 조그만 뭐 버튼 하나 있는 리모컨 같은 게 있어 그걸 누르면은 아까 누가 네모 모양도 있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네모를 눌러봐 그러면 될 거야 그 순서대로 제가 한번 어 레버 땡기고 동전 넣고 동그라미 누른 다음에 리모컨 버튼 누른 다음에 네모난 버튼을 누르면 될 거 같은데 거기 그런 게 확실하게 있다고 예 일단 레버 땡기겠습니다 레버 어 해봐 해봐 그 다음 뭔가요? 레버 땡기고 동전 동전 동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뭔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다음 뭔가요? 그 다음에 리모컨 리모컨 그 다음에 네모나게 네모 네모 버튼 했습니다 오 따봉을 외치네요 하핀 인형이 따봉을 하고 저에게 나도 인형 있어 황금 티켓을 줬습니다 이걸 넣으면은 어 티켓을 줬어? 오 열렸네 너무 쉽네요 게임이 제 두뇌로는 너무 이제 게임이 쉽다 아냐 아냐 이거 제가 설명을 미친듯이 잘해서 그래요 아냐 아냐 아니 이거 영유아 수준들도 알아먹을 수 있게 딱 너가 영유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어린 영유아의 수준에 맞게끔 예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니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거야 어 앉을게요 여기 여기 들어가서 앉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걸 아니요 이걸 드세요 뭐요? 그거 뭐예요? 이거를 좀 드세요 아 재미없어요 네 야 무슨 뭐 저 놀이기구 타는 것 같다 약간 공폭교인 같네 으스스하네 어우 기계 poly 이거 완전 심바 때의 모험이잖아 일곱개의 대양을 항해할 준비가 됐냐? 그런데 번역이 이상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우리 둘의 우정을 테스트하는 그런 공간인가요? 음... 진화한 인간과 오랑우탄의 어떤 영장류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얘기 같아 동물과 인간은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우정이 말이 안 되죠 아냐아냐아냐 너요 너 아우 지루해 오 그리네요 세 번의 시련에 참가하고 보상을 받으라 저 프렌드쉽 이게 약간 좀 말장난이죠? 약간 힙합의 그 라임같이 프렌드쉽 이거 진짜 배가 쉽이니까 프렌드쉽 우정을 테스트해라 아 같이하는 사람이 이제 지능 수준에 따라서 예 한 명이 고생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예 제가 오래 주머니를 쓰고 약간 아니아니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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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음 양갈래길로 나눠져있네 이제 시작인가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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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되네 내가 그쪽으로는 단가지지 올라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 봅시다 이상한 인형이 있습니다 나도 인형있어 똑같나? 나 인형이 있는데 어 인형이 네 명이 있어 그리고 저는 인형이 하나가 있구요 어 문양이 네 개가 있어요 문양이 네 개가 있어 나도 문양 네 개 있어 문양이 네 개인데 문양이 어 초코송이 초코송이 뒤에 그 태양이 떠있는 것 같은 그 인형 문양이 있고 그 다음 바나나 그 다음은 애벌레 두 마리 애벌레 두 마리인데 애벌레 두 마리 위에 뭔 씨앗 같은 거 있어 뭐 뭐가 있어 아무튼 지금 제 인형 그리고 하나는 약간 생긴 게 약간 약간 귀두 같이 생긴 게 있어 어 이러면 좀 설명이 되려나? 너가 생긴 너가 그 가지고 있는 문양은 뭐야? 귀두가 없어요 저는 이제 바퀴벌레가 만세하고 있는 거 있구요 바퀴벌레가 만세? 이거 그 바퀴벌레 만세하고 있는 건가 이건가 초코송이 아니야? 초코송이? 그리고 그냥 초코송이 있구요 그리고 욕조에 그 우산이 걸려있는 게 있구요 욕조에 우산이 걸려있다고? 그리고 초코송이 만세도 있어요 초코송이 만세 있어 나 너랑 나랑 겹치는 게 하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겹치는 것 보다는 지금 제 인형 하나가 있는데 그 인형 밑에 물음표가 돼있어요 어 인형 밑에 물음표 이 인형이 이 인형이 지금 어 그럼 그 인형은 뭐 어떻게 하고 있어? 이 인형이 약간 쑥스러운 자세를 하고 뒤짐을 지고 어 나도 나도 약간 똥마려운 것처럼 다리를 혹시 꼬고 있지 않아? 예 꼬고 있어요 맞아 그러면은 그 거기에 맞는 문양은 초코송이가 만세하고 있는 거 뭔지 알았다 김희가 알았다 초코송이 만세하고 있어 그렇지 어 어 띠딩 맞았다는 거 아니야? 네 뭐야 됐나? 뭐지 어 지금 바로 시작 시작 어 뭐야 야 뭐 인형이 지금 약간 수줍은 척하면서 다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어 그거 그 사람이 사람이 누워 약간 앉아있는 거야 사람 앉아있는 거 사람이 앉아가지고 손을 올리고 있어 오케이 눌렀어요 아이씨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늦게 말해요 아 아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 아니 정말 아니 다시 어떻게 하나 해 다시 해야돼? 네 어떻게 하는 건데? 아 나왔다 제가 이거 이거 뭐 1점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 리트라이라는 종이를 받았어요 이거를 넣으면 되나요? 아 어 다시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넣을게요 어 넣어 시작하네요 바로 해봐 해봐 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지금 만세했다가 화냈다가 만세했다가 주먹감자 만세했다가 주먹감자 하고 있는거 그 배 배에 닷 배에다가 닷을 올리고 있어 오케이 도시입니다 돛 어 돛 예 닷이잖아 이 새끼야 뭔 도시야 도시죠 닷이라 그랬어 저건 저건 저거 빨빨 도시라고 말해 빨리 울고있어요 울었다가 갑자기 손을 뒤로 뻗으면서 입에 손을 갖다 대요 어 저기 저기 원에다가 태양에다가 모서리가 태양을 가득히고 있어 이건가? 오케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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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너무 빡센데 또또 만세 만세했다가 주먹감자 만세했다가 애벌레 두 마리에다가 애벌레 두 마리 위에다가 이렇게 반원이 있어 어 맞아 맞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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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내고 있어요 주먹감자 두 번 주먹감자 두 번 주먹감자 두 번 화내고 있어 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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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두가 뭐 이게 귀두인가 어 맞아 맞아 나이스 어 다 만세했다가 주먹감자 만세했다가 바나나 바나나 하나 바나나 하나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야아 어 수준을 올리자 어? 또 한다고? 뭐 어 바뀌었다 바뀌었다 내가 이제 하는건가봐요 어어 그 저기 제로투 추고 있어 제로투 추고 있어 제로투 오케 초코송이 초코송이 됐어 제로투 어 고민하고 있어 머리 손가락으로 긁적이고 있고 한 손으로 펴고 있어 에벌레 두개 에벌레 두개 됐어 나이스 나이스 된거야? 깬거 아니에요? 깬거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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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티켓 줘? 어? 왜? 실패했나본데요? 뭐가? 똥색 티켓 주는데 형이 지금 실패한거 같은데요? 아 니가 설명 X같이 했나보다 뭔 소리세요 쟤가 아 이게 그러면은 이게 별이 끝까지 올라가갖고 이게 금 야 다시 다시 도전해 형이 무량을 X같은 걸 누르신네 아가리 닥치세요 다시 하세요 어! 만세! 야야야야야 나 다시 할 거 안했어 만세 주먹감자 만세 주먹감자 만세 주먹감자 어 사람이 이렇게 약간 앉아있어 그 황정민 조수 그 저기 뭐야 자취방 자취방 감성 그 짤 자취방 감성 짤 오케이 맞췄다 오케이 고민하고 걱정거리고 있어요 이게 왜 하는 약간 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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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귀두에요 어 아이씨 손을 허리춤에 입고 눈썹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아 그그그그그 그 저기 미국춤 미국춤 뒤로 뒤로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뒤로 사람이 뭐 뒤로 뭐야 뒤로 지키 X발 뒤로 아니 미국춤 뭘 뒤로 해요 어 아 어 어 어 아 이 새끼 멍청한 새끼네 이거 설명이 뭐 같네 진짜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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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뒤로 해요 그런게 없는데 아 이새끼 어 약간 귀여운 척해요 귀여운 척 약간 그 손을 모아가지고 약간 그 톡주가 되게 되고 이색 하는 그런 자세에요 어 그 저기 딱정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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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게 좀 많은데요 어 딱정벌레가 손 위로 만세하고 있고 다리 밑에 이렇게 있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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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댕이 풍댕이라 하자 풍댕이 풍댕이 오케이 어 오케이 주먹검자 만세 어 어 닷을 올리고 있는 배 두개인데요 닷을 올리고 있는 배 닷배 십자가 있나요? 십자가 있어 십자가 있어 오케이 어 배가 두개야? 도시라고요 어 오케이 귀연척하고 턱에 손 두개 손 모아가지고 배고 아 그 저기 저기 모서리에다가 무슨 물음표같이 있고 가운데 점 있어 오케이 이거다 손을 손을 등에 열중쇼하고요 다리를 오부리고 있어요 다리 꼬고 있지 네 그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원 원을 잘라갖고 거기 뭐 뭐야 이거 오케이 맞췄다 찍었네 맞췄다 오케이 손을 허리춤에 쥐고 있고 자신만만한 자세 어 바나나 위에 알자탕 있어 오케이 맞췄고요 오케이 바꾼다 이제 바꾼다 어 이게 와 이거 세단계까지 가야돼? 미친거 아니야? 해봐요 어 어 저기 그 어 그 마음 마음을 턱에 담은 개고 이렇게 다리 꼬고 있고 오케이 임산부 임산부가 만세 정답 말씀 어 손을 손을 울다가 손을 뒤로 제키고 입을 가리고 있어 오케이 박쥐방지 인터넷 아 어 C 제로투 ZERO 2 OK 앉아가지고 안녕 하고 있어요 정답 명이 화 crl ZERO 2 American 와 씨발 제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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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앉아가지고 안녕 하고 있어요 정답 박치세요 자 다음 다음 쑥스러워가지고 다리 꼬고 있고 뒤쯤 쥐고 있어 오케이 빡장벌레 정답 오케이 만세하고 손 위로 만세하고 주먹 쥐고 오케이 찡찡이 고마워 찡찡이 고마워 오케이 실버까지 왔다 아 이게 지금 그 저기 실버 티켓이구나 그러면은 맨이로 가면 볼드 티켓이고 오케이 오케이 가자 뭐야 어 무당이 봤다 관했다 관해고 있어요 주먹감자 두번 주먹감자 두번 빨리빨리빨리 뭐 어떻게 하라고 주먹감자 두번 아니 아 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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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틀렸잖아요 귀두가 두개 있었어요 저한테 아이 정말 아까 귀두라고 했던거 누르는데 아니었어요 야 귀두인데 줄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다른 귀두라고 말해줬어요 아까 귀두 했던거 누르니까 틀렸잖아요 아니 갑자기 인형이 시발 여덟개가 나오는데 개새끼야 니가 한번 해봐 저도 문양이 여덟개가 나왔어요 아 이거 골로 딸때까지 해야되죠 어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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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해보자 이제 이제 진짜 설명 제대로 하자 이제 알았으니까 오케이 주먹감자 두번 딱정발래 너무 쉽다 이거 이제 아시겠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저희끼리 정혜송을 누리대로 합시다 오케이 2팀 2팀이 뭐야 약간 그 손을 마음에 댔다가 턱 주관에 댔다가 아 아 그 박쥐 박쥐 위에 반원 박쥐 위에 반원 어 애벌레 두 마리 위에 반원 이거 검지로 왔다갔다 하면서 안 돼요? 안 돼? 아 그 물고기가 손이 나버렸어 물고기의 손이 두 개 있어 다음은 약간 양손으로 이렇게 오지마 오지마? 아니 오지마 오지마 안 돼 안 돼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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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고 있어 오케이 이거 안 세? 어 오케이 다음은 약간 그 손을 비친 지고 약간 쑥스러운 자세 어 벨 위에 다시 있는데 도시야니까 도시 그 왼쪽으로 가 있어 아 문양이 비슷한 게 되게 은근히 나오네 처음 보는 문양도 나왔어 어 안 돼 안 돼 하고 있는 거 야수 뻗으면서 임산부 만세 임산부 만세 어 오케이 어쩌지 안 돼 발 한짝 위로 이렇게 발차게 하고 있 그래서 이게 박지 위에 동그라미 정답 제로투인데 한 손 들고 좀 싸가지 없이 제로투 하고 있어 안 돼 안 돼 하면서 손가락 한 대 딱정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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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신감 있게 그 저기 손 양쪽 바나나 두개 바나나 두개 바나나 두개 오케이 만세했다가 주먹 졌다가 바나나 바나나 이제 이제 존나 어려워 이게 여덟개다 빨리 해줘야 돼요 어 설명 제대로 할게요 오케이 허리를 허리에 손 두개 대고 자신만 맞는 자세 어어 딱정벌레 안에 동그라미 원이 있어 딱정벌레 손밖에 없어 그렇지 안 돼 손밖에 없다 확인 어 그 글쩍글쩍 한 손은 피고 있어 오케이 그거 눈 물고기 눈처럼 생긴 물고기 정답 다음은 그 허리 뒷짐지고 약간 쑥스러운 자세 뒷짐지고 쑥스러운 자세 어어어 저기 저기 그 초코성이야 손들고 있어 초코성 손들고 있어 나이스 아 실패했는데요 초코성이 손들고 있다 그랬잖아 아니었나보네 이게 초코성이가 두 개 있었는데 와 시발 문제 하나 놔두고 또 실버 잖아요 아 정말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아 시발 짜증나 또 랄프가 잘못한 거야 솔직히 내가 설명 잘한 거 아니야 다치세요 바나나 위에 알사탕 빨리빨리 합시다 어 이거 이팀 자세여 손을 마음에 갖다 대고 턱에 갖다 대고 어어 그 저 딱정벌레 아 시발 어 울고 있어요 손 손에 대고 울고 있어요 어어 거기 귀두 귀두가 막 귀두가 뭔데요 손을 코에 대고 울고 있다니까요 귀두 귀두가 뭔데요 아까 우리도 생각한다는 귀두가 아니잖아요 아니 뭐라 그래 이걸 보고 아니 손을 코에 대고 울고만 있다니까요 그런 게 없었는데 아니 그리고 뭐 이팀이니 뭐 이런 거 하지마 뭐라는 거야 미친놈이 자세를 설명을 하라고 자세를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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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형이 잘못한 거죠 옥수수를 꺾으러 놓은 모양이 귀두야 귀두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자세히 뒷짐지고 다리 꺼고 있어요 뒷짐지고 다리 꺼고 있다 어 박쥐 박쥐 위에 알사탕 반짜리 어 그거 반원 좀 제대로 좀 합시다 이거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한 분은 극적거리면서 이게 왜 하고 있어요 아 귀두 귀두 이게 귀두가 맞죠 어 이걸 지금 귀두라고 합시다 엉덩 울었다가 손을 뒤로 뻗었다가 엉덩 울었다가 손을 뒤로 뻗었다가 엉덩 울었다가 어 딱정벌레 안에 원 있어 원 항아리가 많지 않죠 손바껴 항아리 안에 원 있는 거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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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뒷짐지고 다리를 꺼고 있어요 그런 표정이고요 어 모서리에 태양 기역이랑 이영이죠 어 오지만 안 돼 양손 앞으로 뻗고요 어어 바나나 두 개 오케이 빠릅니다 네 바쁩니다 하아 정리하렵다 글쩍글쩍거리고 이게 왜 하고 한 손 팔 뻗 그 뻗고 있어 어 그건 기억이랑 무릎편이랑 동그라미요 오케이 어 마음에다가 손 가짜 댔다가 턱이 턱 개고 있고 다리 꺼고 있어 초코송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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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투 제로투 기역이요 허리춤에 손 올리고 있고 눈썹 두 번 까딱까딱 오케 그거 앉아가지고 손을 뒤에 미국춤 예 드라군드라굴 어 쑥스러운 듯이 다리 뒤로 꺼고 있고 팔정 팔 팔도 뒤로 하고 있어 오케이 그거 약간 도시인데 십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십자가 오케오케 어 어렵다 오케이 손 가슴에 갖다 댔다가 어어 딱정벌레 반 갈라진 딱정벌레 오케이 어 긁적긁적을 하고 있어 손 아까 펴고 있고 아까 나왔던 자세 오케이 초코송이 만세 초코송이 만세? 맞아맞아 임산부 맞지? 에? 아 초코송이 만세라니까요? 아 씨발 초코송이랑 임산부랑 헷갈려 죽겠네 아니 초코송이 만세라고요 아이씨 뭐해 아니 아니 우리가 초코송이라고 말했던건 다른 문양 아니에요? 아이 답답하네 정말 아니 이거 이거 어차피 제가 화면 녹화하고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영상 편집 때문에 형 욕먹을 준비하세요 아니야 니가 욕먹을거야 이거는 아니 니가 무조건 욕먹게 돼있어요 갑시다 뭐야 뭐야 어떻게 해 오케이 주먹감자 두번 주먹감자 두번 주먹감자 두번 어어 저기 기억 물음표 이융 오케이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좀 하자 진짜 나 포탈할게 오케이 주먹감자 했다가 만세했다가 주먹만세 주먹만세 어 애벌레 두마리 야 이거 못하면은 뒤통수 맞게 하자 오케이 때릴게요 주먹감자 주먹감자 두번 어 바나나 하나 머리 걱정거리면서 손 이게 왜 어어 그 초코송이 만세 이거 아까 아까 이거였는데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자 다음은 이제 손을 눈에 갖다 댔다가 어 안돼 손 눈에 갖다 댔다가 새로운 자세여 다리를 앞으로 뻗으면서 앞으로 물고기 만세 물고기 만세 오케이 오케이 삐꾹히 깔려야 앞으로 어 제로투 오케이 제로투 항아리가 만세하고 있고 안에 동그라리가 있어요 오케이 정확하다 이제 정확해졌어 어 나이스 했다가 만세했다가 주먹 졌다가 만세했다가 오케이 그 십자가 없는 돛 없는 돛? 어 어 턱 턱 턱에다가 갰다가 설레가지고 오케이 물음표 물음표 이윤? 네 물음표 이윤? 이윤 물음표 이윤 네 나이스 그니까 주먹 졌다가 만세했다가 오케이 낙장벌레 어 아까 나왔던 자세인데 마음 갖다 댔다가 턱에 갖다 댔다가 adas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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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두 번 운다고 해야지 울고 나이스한 애도 있었단 말이야 아니 두 번 운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 미치겠다 오케이 뒤통수 한 번 때릴게요 나중에 어 와서 때려 지금요? 아냐 나중에 네 다시 때릴게요 아 미치겠다 진짜 그냥 갈까요 이거? 아 그냥 해보자 다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진짜 찐막 찐막 와 ㅈㄴ 어려워 이거 해보면 알아 어 초코송이 만세 가리 꼬고 귀찜지고 있어요 귀두 뿔이 없는 귀두 뿔이 없는 귀두 뿔이 없는 귀두 오케이 방금 두 개 있었어요 뿔이 귀두랑 뿔이 없는 귀두 두 개 있었는데 좋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줘 오케이 주먹감자 두 번 바나나 하나 네 정맹을 했다가 옆으로 했다가 오케이 오케이 만세에다가 주먹했다가 어 애벌레 두 마리에다가 반원 쉽죠 이제 저희는 실버까지 무조건 가요 자 주먹감자 두 번 어 임산부가 만세 오케이 오케이 아 ㅈㄴ게 어렵네 진짜 게임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 허리춤에 손 올리고 있고 눈썹 두 번 까딱거리는 거 오케이 물고기 손이 손과 발이 있는 물고기요 오케이 안 돼 안 돼 이러지마 두 손 벌리고 다리 도드로들 떨고 있어 응 오케이 그거 바나나 주먹 쥐고 화내고 있고 주먹 두 번 쥐어 오케이 뿌리 있는 귀두요 뿌리 귀두 했어요 어 극적극적이고 손 피고 있어 오케이 바나나 두 개 오케이 정답 어 허리춤에 손 올리고 있고 눈썹 두 번 까딱 오케이 촉구성이 그냥 촉구성이 오케이 확인 여기서부터야 진짜 여기서부터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간다 오케이 흑흑 울고 있어요 두 번 울어요 두 번 두 번 울어요 두 번 울어요 울어? 네 두 번 울어요 두 번 두 번 입 가리고 있어? 네 아 바나나 두 개 바나나 두 개 야 야 이 개새끼야 이거 시발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네 너 일로 와봐 야 이 멍청한 새끼야 아 이 새끼 진짜 병신 아니야? 울었다가 울었다가 이렇게 손 한 번 폈잖아 흑흑 두 번 우는 게 아니라 저거는 아니 두 번 울어요 아니 이거 바보 아니야? 두 번 운다는 게 말이야 두 번 운다는 게 말이야 우는 우는 그게 두 번이나 있었어 그러니까 바나나 두 개 맞았어요 늦게 말해줬다고요 당신이 한 손이야 두 손이야 네가 얘기를 해줘야지 뒷목 맞아야 돼 이건 내 잘못이에요 랄프 잘못이에요 나중에 이거 영상 편집되면 보세요 이거 제 거 랄프 잘못 맞죠? 제 거 다 녹화되고 있어요 이거 랄프 잘못이 맞아요 제 거 녹화되고 있다고 아니 아니 이거 랄프 잘못이야 이거 랄프 잘못이야 제 화면 녹화되고 있다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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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리게임 고 저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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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시발 지겨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아 이 X같네 시작할게요 어 저 블랙박스 달아놨어요 누구 과실인지는 나중에 발표 줄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문철TV 등판해야 돼요 이거는 자 이거 허리춤에 손 하나 올리고 한 손은 감지음 가딱가딱거리면서 아 좋아요 그 임산부가 만세하고 있어요 네 손가락 하나 제로토라 그래 그냥 네 손가락 제로토로 오케이 명명하겠습니다 응 뭔가 하나 좀 정해놔야 돼 오케이 허리춤에 손 올리고 자신만만한 자세 눈썹 두번 까딱까딱 있지? 네 이 자세는 자신만만한 자세인 거 맞죠 기억이응 기억이응 어 손 마음에 갖다가 턱에 갖다가 니킥이요 아 예 양손 마음에 갖다가 그 십자가 없는 돛 네 오케이 주먹검자 두번이요 어 반 갈라진 딱정걸래 오케이 오지마 오지마 두번 오지마 오지마 바나나 두개요 한쪽 바나나 두개 오케이 오지마로 가시죠 이거는 이제 진짜 오케이 쑥스러운듯이 발 베베 꼬고 있고 뒤쯤 지고 있어요 오케이 애벌레 두개요 빅풋킷 차고 있고 손 이렇게 손 오케이 욕조에 파라솔 욕조에 파라솔 아 밥솥 밥솥 예 저 밥솥이라 하세요 네 제로투요 제로투 십자가 없는 곳이요 정답 어 가슴에 손 댔다가 턱에다가 손 댔다가 오케이 그 뿌리기두 뿌리기두 보는 사람 이게 뭔가 싶을거야 어 저기 주먹 두번 져요 주먹감자 두번 오케이 항아리 만세 동그라미 항아리 만세 동그라미 됐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디잔가 제대로아 진짜 오케이 앞으로 빅풋킥 차고 누에 손 갖다가 아우! 야 안돼! 빅쿠끼 갔다가 어허허허 황장님 그 뒤로 앉아가고 사람이 손 올리고 있는 거 어허허허이 저거 뭐라그러지 아 실패했잖아요 아이 왜 안눌라 이 병진째끼야 너무 늦게 말해준거에요 어 저거 뭐지 저거 황정민 황정민 이러다가 늦은거 아니에요 야 그냥 가자 안되겠다 가 이거 금메달 못 딸거 같애 너무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 이 정도면 우리 둘 다 설명충 아니야? 에이 은메달도 근데 잘한거 아니야? 여러분들 가오상하네 진짜 랄픔아니었어도 금메달인데 처음은 아니었어도 금메달 따고 아 배를 이렇게 은색 배로 만들어주나보다 톱질하고 망치질하는 설들이니까 이게 그러네 아 이게 금색이었으면 더 이뻤을텐데 아 랄프 때문에 망했다 이거 다음거 가자 아가리 닥치세요 아가리 닥치세요 아가리 닥치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가리 닥치 너무 어둡지 않나 여러분들 밝게가 없네 밝게 있다 아가리 닥치 됐다 이제 가깝네 이번에는 아니 문양이 뭐 있다 형은 이상한 기둥을 들고 있고 저는 이상한 뭐 어 저 기둥 있는데 육각형을 들고 있네 나갈게 일단 나시라고 적혀있어 나시 나시 그리고 이게 동 동 그 저기 그 브론즈 티켓은 나시라고 적혀있고 은색 티켓은 어 새총 모양 그리고 금색 티켓은 하트 아 그냥 이걸 따는거구나 어 가자 가자 땅 따먹기처럼 생겼나 이거 뭐지 어 티켓 제시도라고 하고 이번엔 내가 뭐 하나 하는건가봐 티켓 넣으면 게임이 시작되고요 일단 이 게임이 뭔지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어 보드게임처럼 생겼는데 약간 벌꿀 그 그 벌 그 오각형으로 되어있는 벌집 모양으로 뭐가 있어 그리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위에 사라고 적혀져 있어 이게 아마 점수 같은데 어 맞네 맞네 색상 중 가장 큰 그룹만 점수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집이 있는데 그 벌집에 이렇게 연속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어 세로가 됐건 가로가 됐건 이게 이어져야지 점수로 계산이 되나봐 어 저도 이어져야 되는게 있는데 저는 이상한 이제 색깔들이 세개가 있는데 이 색깔들이 어 많이 모일 수 혹시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이야? 예 초빨파에요 어 맞아 맞아 그리고 ABC라고 적혀져 있어 ABC? 음 그러니까 그 저기 지금 우리가 벽 사이 두고 있는거 같은데 어 ABC 있다 ABC 어 ABC A를 한번 못 죽게 된다 A 꺼내볼게 A 한번 와보자 어어 여기 나오네 이 판자 괜찮나요? 형꺼에 놓기에 어? 이 아 이게 점수판인가보다 우리 그 열두시방향 있는거 이거 딱따먹게 하는거니까 형 이거 판이 괜찮냐고 해 놓기가 이 판 쓸까요? 무슨 판? 어디어디? ABC 중에 형이 쓰고 싶은걸 말해봐요 저한테 나 아 내가 지금 쓰고 싶은거 네 아 여기다 하나하나 놓고 가는거지 예 그걸로 빌드업 해볼거니까 어 어 A랑 C가 좋아 왜냐면 A도 초록색이고 C도 초록색이야 A랑 C 어 여기 무슨 볼트같은거 C 한번 잠깐 가져가볼게요 A랑 C 어? 놔봐도 돼요? 아니 놓으면 너무 여기다 놓으면 안될거 같은데 거기보다 지금 여기 빛나고 있는게 이건가? 자리 옮겨봐 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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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왼쪽 여기? 아니 아니 거기보다 왼쪽 그거보다 옆에 여기요? 어어어 거기 거기 거기다가 초록색을 놓는거야 아니 그 거기 말고 이새끼야 방향 돌아가요? 돌아가 거기 거기 지금 거기 아니 이새끼야 이렇게 하면 제가 점수를 못먹어요 아 우리 둘다 점수 먹을 수 있는데를 찾아야 되는거야? 그렇죠 아 존나 어렵네 그러면은 너가 점수 어? 거기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거기서 계속 이으면 되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녹색 3점 파랑 2점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놓으면은 나는 녹색 2점 파랑 1점 먹을 수 있어 오케이 그럼 빌더만 해봅시다 갑니다 어 어 뭐야 끝이야? 뭐야? 이거 10번 먹을 수 있나봐요 나갈 숫자가 한 번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거야? 아 너도 뭐 기둥 꽂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잠깐만 내가 기둥을 야 지금 저기 그럼 가만히 있어봐 내 시계에 있는 시계 지금 여기 발판 한번 올려볼게 이거 이거 어떻게 줍냐 어 주웠어 아 이렇게 하는거네 이렇게 서로 하나씩 가져가는거네 아 알았다 여기 밑에 있는 모양이 있는데 육각형에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있어 이거는 세가지 다 여기다 놓을 수 있다라는거야 그리고 여기 파란색 하나 있는 이 발판은 파란색만 놓을 수 있다라는거야 오케이 그럼 파란색이랑 빌더를 잘해야겠네 그러면은 난 여기다가 초록색 두개를 넣을 수 있다라는거지 그러면 이제 2점이 먹을 수 있다는거지 오케이 그럼 다음 것도 초록기둥 있는 곳으로 가시죠 ABC중에 오케이 날 따라 놨어 음 오케이 또 다음 거 되겠죠 10번 할 수 있는거 같아요 10번에 줄었다 9번으로 자 초록기둥 있는게 어디에요 초록기둥? 네 뭔소리야 난 여기다 갖다 꼽으면 되는거 아냐 아니 그 다음 것도 초록기둥을 박아야될거 아니에요 점수 넣으려면 아 초록기둥 네 어 좀 밑으로 내려봐 어 거기 그 자리 가면은 아니 아니 놓는게 아니라 초록색 기둥이 있는 ABC를 보시라고요 ABC중에 초록색 기둥이 있는거 C야 C 오케이 C로 한번 빌드업 해볼게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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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럼 가지고 갈게 네 오케이 이게 베스트거든요 어 2점 2점 이거 베스트고 제가 놓는거 상관이 없어요? 니가 놓는거 상관있지 어 그 자리 괜찮아 방금 잠깐만요 저는 이자 아 파랑색은 필요없긴 한데 이렇게 놔도 되나요 그렇게 놓으면은 뭔가 이어져야 될텐데 그렇게 놓으면은 어 어 거기다가 놓으면은 연속성이 없는데 지금 당장은 그 자리가 너한테 베스트라고? 아니 저 딱 붙어있는데요 너랑 나랑 그럼 둘 다 점수를 먹는 방식인가 보네 일단 놔 그러면은 다른 환자들 붙어있다고요 혹시 그 스포트라이크 제가 서있는 데가 아니에요? 어 그런가보다 그런가보다 맞아 맞아 저 지금 돌아댕기고 있거든요 뛰어댕기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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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이거 판자 놓는 데는 어차피 못보네 상대가 그냥 개인주의적으로 봐야겠다 그러면 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어 방금 그 자리 좋았는데 잠깐만 아니 그 자리 제가 서있는 자리라니까 이 자리도 오게요 그냥 거기다가 하면은 나 빨간색 밖에 못 놓는데 그럼 빨간색 빌드업 잘해야겠네 그럼 제가 먼저 놓아볼게요 이번에는 빨간색은 빨간색은 A랑 B랑 둘 다 있는 아 잠깐만 빨간색은 B 저는 괜찮으니까 가져갈게 형 아니 가져가지 말고 넣어 들어 보세요 꽂았어 아니 아이고 아따 마 시바 새끼가 제가 먼저 놔가지고 사람들이 이력을 주겠다고요 이 다음 색깔이 뭔지 모르니까 아 그럼 다시 그럼 빼서 넣을게 네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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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제가 지금 깔았거든요 이거 뭐예요 너 지금 깔았다고? 네 깔았어요 어 빨간색이랑 파란색 어 이렇게 그 다음밥 볼게요 이게 삐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선도 좋은 땅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이거 이거 뭐 색이에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상관없어 어디다 나도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지 빨파초니까 이거 써야겠다 이거 쓸게요? 응 맛있게 안 되네 이거 이럴 수가 있나 빨간 점수 빨간 점수 저거 높나요 혹시? 이거 여기 놓을게요 어 거기다 놔도 돼 나는 빨파초거든 뭘 놔도 되는데 거기다가는 빨간색이 낫겠어 그럼 A랑 B를 올려줘야 돼 A도 상관없고 B도 상관없어 가져봐요 C 아니 계단을 올려줘야 돼 가든지 말든지 하지 C C 가져가라고 그러냐? 네 이런 새끼야 나 있어 C 쓰기 애매해요? 아냐아냐 쓸 수 있어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파란색을 꽂아 놔요 이렇게 여기다 놓으면 되잖아 오케이 나중에 하면 돼 최대한 ABC 겹치는 땅이 좋네 어 맞아맞아 그거를 좀 깔아볼게요 체크빌더 가면서 또 가져가볼게요 나 볼트 가져가도 돼 근데? 아뇨 지금 가져가지 말고 확인을 하고 가져가야죠 봐봐요 이거 뭐예요? 빨간색 아니 방금 깐 거예요 뭐 방금 깐? 어 빨간색 빨간색 하나만 되있는 거예요? 어어 이거 말고 ABC 셋 다 되있는 걸로 어떻게 알죠? 이거 뭐야? 땅이 다 쓸 수 있는 걸로 A A에 빨간색 볼트 있어 지금 B향 가져갈게요 이거 뭐예요? 어 빨간색 초록색 초록색 빨초 오케이 세 개짜리 있나 볼게요 B향 가져갈게요 이거 뭐예요? 뭔 말로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뭐뭐 지금 깐거요? 그거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거 쓰면 되겠네 그러면 어 상관없어 그냥 초록색만 나오면 돼 아니 최대한 세 개 겹치는 걸로 가는 게 좋죠 알았어요 그래 그래 형이 뭔들까지 알았어요 닥치세요 가져가? 네 이거 써야죠 어 볼트 가져갈게 뭐야 깔게요 깔았어? 네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어봐 어 이렇게 하면은 초록색은 이어지는데 파란색도 이어줘야 돼 아 일단 할게 했어 파란색이 이얼 수 있도록 설계해드릴게요 지금 저 초록색 지금 5점이거든요 나 초록색 3개야 저희 점수 오를 거 봐요 지금 어 맞아 5점이에요 3 플러스 5 3 곱하기 5니까 15점 네 21점까지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골드를 갈 수 있는 거지 네 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빨간 파랑 점수 좀 먹긴 해야 되거든요 어 빨간색 두 개 이어주면 딱 맞궜는디 이거 오케이 그럼 빨간색 기둥 있는 게 뭐예요? 빨간색 기둥 있는 거? 네 빨간색 기둥 있는 거 에이 가져갈게 아니 가져가지 말고 일단 제꺼보고 땅을 보고 괜찮은지 한번 설명을 해줘요 알았어요 이거 어때요? 어 좋아요 이거 짝 틀린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오케이 그럼 쓰세요 오케이 났어요 잘하셨어요 마이너스 3점 됐고요 제께 3점인데 형께 1점이라서 한번 점수를 많이 먹어야 돼 그다음 또 빨간 기둥 쓰실 거죠? 어 지금 빨간 기둥 없어 아예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그럼 파란 기둥을 좀 쓸까요? 파란 것도 점수 먹어야 되는데 파란 기둥을 쓰려면 근데 자리를 또 깔아줘야 되는데 예 제꺼가 뒤에 부팍이니까 어 37에 21이니까 제가 7개를 입는 게 좋겠네요 형은 기둥 3개만 하고 기둥 3개씩만 한다는 걸로 아시죠? 어 예 그래야 딱 10번만 더 근데 그러면 기둥 하나 더 필요한데 37에 21 모르겠다 그냥 빨간색만 이어 보면 괜찮을 거 같은데 아니 형 이제 녹색 기둥을 쓰지 마세요 녹색 기둥 안 쓸 거야 네 37에 21 해서 제가 7개 만들고 형이 3개 기둥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어 알았어요 빨리 하세요 닥치세요 그러면 이제 빨간 기둥 없다고요? 예 그럼 파란 기둥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어지지가 않잖아 내꺼 파란 기둥이랑 그럼 제가 파란 기둥 이얼 수 있게 파란 기둥 위치에 파란 기둥 있는데 써보세요 여기 여기다 준 베스트야 거기에 파란 기둥 너무 베스트다 파란 기둥 있는 게 어디죠? ABC 중에 어 A A도 있고 C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 아 아 아 이거 맛이 없는데 일단 그러면 C를 쓸게요 어 네네네 가져갈게요 아니 잠깐만요 가져가지 말아보세요 알았어요 이렇게 넣어봐대요? 어 좋아요 아주 좋아요 파란색 됐어요 좋아요 자 다음은 파란 기둥이나 빨간 기둥 빨간 기둥만 하면 돼 그냥 네 어 파란색이랑 초록색 두 갠데 그러면 하나 자리 더 깔아줘야 될 텐데 네 응 깔깔깔깔 거예요 깔 건데 빨간 기둥 있는데 있나요? 빨간 기둥은 지금 나한테 ABC 중에 없어요 없어요 그럼 또 파란 기둥 써야겠네요 네 오케이 그럼 파란 기둥 있는데 어디죠? 어 B에요 B B를 한번 써볼게요 아까 그 위치 근처에 가면 되죠 어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이거 어때요? 어 빨총 빨총 빨아서 가능해 오케이 이걸로 갈게요 그러면 놓을게 네 오케이 파란색 3점 오케이 형 이제 빨간 기둥만 쓰면 돼요 지금 저희가 기회가 3번 남았거든요 어 나 여기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자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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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이 자리 거기 겹치는데요? 제자리 한번 사볼래요? 여기 여기 어 그 그 그건 저한테 한번 말해줘도 되고요 빨간 기둥 있는데 어딘가요? ABC 중에 어 빨간 기둥 A도 있고 C도 있어 오케이 그럼 제가 쓰고 싶은 거 쓸게요 어 쓰고 싶은 거 써 네 형은 어차피 이제 뭐 기둥만 박치대요 빨스 네 저는 이제 깜짝먹기 때문에 점수를 먹어야 돼요 우리 둘의 점수를 합해서 21점이 돼야 된다는 거지 네 그냥 막 쓸게요 형 상관없으니까요 오케이 빨간색이 하셨어요 네 다음 빨간 기둥 다음 건 A밖에 없어요 A 빨간 기둥이에요? 네 오케이 A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두 권 남았지? 가져갈게요 이 코드 올 21점은 진짜 어렵겠다 아 이렇게 쓰면은 됐어요 아 아 셋 다 21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네 하나만 하면 되나요? 해봐요 와 존나 어렵다 어 녹색 하나 올릴게요 어 이어져 녹색 이어져 근데 ABC 중에 녹색 기둥이 나오는 거를 내가 얘기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 A에 있어 A 빨간 기둥 점수 개낫다 지금 빨간 거 기둥 한 게 더 박을 수 있게 설계해볼래요? 빨간 기둥 있나요 혹시? 어 빨간 기둥 지금 나온 거 중에 어 C에 있어 C에 있다 어 빨간 기둥이 C에 있다 C를 해가지고 빨간색 점수로 올려봅시다 내가 지금 움직이는 발판 쪽에 아무 때나 깔아도 돼 여기 어때요? 어 지금 뭐 나왔어 방금? 네 근데 이건 초록색 발판이라서 안 돼 아 그럼 이거 못 쓰겠네 안 돼 안 돼 그 자리 안 돼 이거 초록색 발판이라고요? 어 그것도 초록색이야 그럼 초록색을 하나 더 멈춰 그냥 초록색 발판 있는 곳이 이쪽이었나? 어어 여기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파란? 이거 어때요? 어디 어디 방금 깐 거? 네 거기 안 돼 초록색 안 돼 연속성이 없어 아 연속성 없어 안 돼 그럼 이거 C 못 쓰겠는데요? 저도 점수 먹어야 되는데 이거 못 써요 그러면 그럼 쓰지마 AB는 무슨 색깔 기둥 있나요? AB는 A는 초록색 있고 B는 파란색 있어 초록색 기둥 쓰면 하나요? 초록색 기둥은 쓰려면은 한 자리 있긴 해 나한테 이미 있어 그냥 A가 남겨볼게요 A로 초록색을 A로 초록색을 이거 보면은 지금 점수판이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평균적으로 가는 건데 빨간색 점수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요 초록색 네 개야 여기 박아봐 어때요? 방금 박은거 다시 박아봐 뭐야 끝났잖아 이거 와 브론즈다 우리 브론즈야? 와 진짜 어려운데 이건 너무 어렵다 아 제껴 제껴 씨발 존나 어렵네 이거 이미 박은거는 뺄 수가 없으니까 와 너무 어렵네 예 라이프가 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지? 아니 제가 완벽히 이해했는데 형님이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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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냥 네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런 그 포지션이고 아니죠 서로 서로가 꼭 검색할 수 있게 해줘야겠어요 띠리 띵 제 화면 보면은 가면 되나요? 네 티켓 주웠어요 똥색 티켓이네 아 브론즈 좀 존심 상하네 나시 상자에 넣었네 에이 에이 배가 똥색 배가 됐잖아 이게 띵때문이잖아요 너때문이야 에이 마지막 간문인가요? 에이 배 드럽네 시발 타기싫어 여긴 똥새끼고 여긴 은색이고 금색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마 에이 시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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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에이 ungen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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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겼다니까! 아니 그거 가서 앞으로 좀 가면 있구만 등대가 끊겼다니까! 있다고! 야 만약에 앞으로 갔는데 나 떨어져서 상어한테 죽으면 시발 너 맞아 어? 만약에 갔는데 안 죽으면 형은 저한테 맞아요 그래? 안 죽죠? 이게 형한테는 안 보이나 보네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줘야되네 아 투명바닥이야? 잠깐 잠깐 방향 돌래요 그 방향으로 아냐 그 방향 말고 아니 좌향좌 그렇지 그 방향으로 10보 정도 아 그러니까 너한테는 네가 설명해주는 거네? 네 보여요 저한테는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가? 네 앞으로는 10보 정도만 가세요 1 2 3 4 5 5 5 6 7 8 9 10 2보만 더 갈게요 1 2 우양 우 우양 우 오케이 글로 한 7보 정도 갑니다 시발 가도 돼? 네 아 밑에 살짝 바닥이 보이네 좀 더 가요 좀 많이 가도 돼 쭉 가봐 야쿡 그럼 등대가 있을 거예요 어 등대 있어 오케이 그거 눌러요 아 위에 올라간다 앞에 그 표지판에 숫자가 9가 돼 있는데 9가 2가 됐거든요 지금 이거 9개를 이렇게 출발 드린 팀으로 아 9개 중에 2개의 간문을 내가 지금 통과했다는 거야? 그렇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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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로 돌아가지고 쭉 가보세요 뒤로? 다시? 네 멈추라고 할 때까지 쭉 가요 어 이제 멈춰요 그리고 왼쪽 형 기준 왼쪽으로 쭉 가요 쭉 안 죽어요 안 죽어 쭉 가야 돼 쭉 가야 돼 안 죽어야 돼 거기서 또 왼쪽으로 틀어요 여기? 네 거기서 A 두 번만 누를게요 A 두 번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쭉 가요? 아 씨발 무서워 오르막길이 오르막길이 앞으로 쭉 가는데 어? 오케이 이제 보이나요? 어 9,2 오케이 9,2 그럼 다음 과목 보겠습니다 나 길 나는 데로 갈게 아 다 거기는 길 보여요? 여기 길 안 보여 어? 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다 뭐야 잠깐만요 위에 이상한 시계가 돌아가고 있고 나한테 시계가 안 보여 어 저는 보이는데 시계가 여기 될 때마다 지금 판자가 바뀌고 있거든요 이거 네가 나한테 얘기해줘야 되겠네 지금 바뀌고요? 지금 바뀌고요 점프 오케이 쭉 가 쭉 가 쭉 가 마이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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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어 누르세요 어 누르는 거예요 나이스 와 그리고 형 뒤쪽에 등대 있거든요 올라 올라가는 길에 등대 먹으세요 여기? 네 상대 먹으세요 어? 거기 봐요 반대편이 있잖아 등대가 개새끼야 내 앞에서 등대가 있었어 시발새끼야 아니 반대편이 뭔소리 하지 아 시발 입장 바꿔봐 아 나 미치겠네 아 입장 바꿔봐 아 입장 바꿔봐 아 나 지금 답답해 뒤지겠다 아니 이 새끼가 내 입장을 모르니까 시발 등대가 반대편이 뭔소리 하지 너 네가 들어가 네가 기어들어가 니가 기어들어가 아니 등대가 분명히 반대편인데 왜 그리로 가는거지 아 미친 놈 아니 아 반대편이 가봐 나 위층으로 올라가면 돼 2층 3층 아니 저 땡겨서 올려주고 아 저기 보내주고 가야죠 저기 문을 열어줘요 몇 층가? 야 쭉 올라가면은 위에 문 열려있어요 저를 탈으세요 이거? 어 문 되게 다 열리는데? 어 여기 여기 열린다 황각처럼 약간 흐물흐물거리네 그래 내 말했잖아 어디있어 너? 오케이 눌렀고 아 그러네 상어 있네 밑에 와 이거 맵 개넓은데? 어 잠깐만 이거 내가 갔던 데잖아 어 보인다 보인다 여기 가야되는데? 보여 보여 뭐가 보이는데요? 보여 나 보여? 나 여기 위에 위에 안보여 안보여?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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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있어 어두워가지고 저 이제 가면 돼요 저를 이제 좀 조정해주세요 어깨어깨 앞에 안보여가지고 자 너 앞에 길 끊겨있을거야 예 거기를 정면이라고 생각하자 여기 정면 어 앞으로 그냥 제 기준으로 말해주세요 제 기준은 어 알았어 앞으로가 왼쪽은 여기고요 왼쪽은 여기고요 알았어 앞으로가 쭉가 쫄지마 아니 이게 쫄게 되네 이게 안보이니까 쫄지마 쫄지마 니가 그걸 그랬어 앞으로가 스탑 우양우 가 앞으로가 쭉가 쫄지마 쫄지마 눌러 뒤로 돌아 쭉가 쫄지마 자양좌 쭉가 쭉가 올라가 쫄지마 오케이 보인다 이제 보인다 이제 보인다 자정중간 기다려 길 끊긴데 앞에 가 아 잠깐만 누르지마 아무것도 누르지마 아무것도 누르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자 아 잠깐만 너가 타이밍 봐 이거는 너가 타이밍 보는게 맞는거 같아 바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뀌고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뀌고 뛰어 바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으로 가 앞으로도 가면서 해 바뀌고 이 병신새끼 아니 말을 해줘야지 아니 나는 말 안하고 내가 갔어 멍청한 새끼야 제가 말해줬어요 아니 똑같은 타이밍에 바뀌는건데 내가 뭐 얘기해줄 필요가 있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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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멍청하네 뭐 지금 딜은 안 바뀌나보다 제대로 해볼게요 땡길게 네 저 지금 벌써 지금 뇌 속에 입력이 됐거든요 어 땡길게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아 저희 둘이 합치면 아예 160 남아요 제가 한 150정도 떼고요 10이거든요 160 딱 됩니다 아 이거 땡겨주고 가야죠 내가 설명해주는게 더 재밌다 형이 조종하는거죠 어찌 보면 음 자 여기 아까랑 길 똑같나요 혹시? 아 잠시만 잠시만 이자 이쯤 되면 왜 오지 않았어? 아니 아까랑 길 똑같애요 어 길 똑같애 길 똑같애 길 똑같지 길이 바뀌진 않아 왜냐면 내가 아까 갔던 길이 그 똑같은 길이었어 느낌이 저는 제 3회 중에 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벌써 했어? 네 어 지리구요 자 이거 제대로 건너가 3 2 1 땡 3 2 1 땡 3 2 1 땡 3 오케이 오케이 가만있어 아니 저기 등대있잖아 저거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어쩜 병씨 이 새끼야 그 길을 내가 갔다가 시말로만 떨어져 뒤졌어 이 새끼야 새끼야 니 앞에 등대가 그 등대가 아니고 내가 떨어져 뒤진 등대라고 아니 등대 있잖아요 여기 뒤로 돌아 쭉 가 쭉 가 나만 믿어 아니 여기 뭐 없는 여기 돌 있다니까 거기 등대가 있다고 아니 떨어져 죽는다니까 여기 가라고 날 믿어 오 가빨리가 빨리가 아니 지금 가라고 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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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강은 여긴가요? 오케이 그거 봐줄게 가만있어봐 여기 뭐 점프 뭐라도 돼있는데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오 야 이거 좀 많이 어려운데 잠깐만 어 점프하니까 이게 너가 점프할 때마다 판자가 바뀐다 판자가 바뀌고 가는 방향이 다음 방향이 불이 들어오네 불이 들어온다고요? 어 그니까 지금 네가 한 번 더 점프하면 그 판자는 너의 왼쪽으로 가게 돼있어 그 다음 그 다음은 어 다시 반대로 돌아가게 돼있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돼있어 니 앞으로 돌아봐 어 그걸로 가게 돼있어 뛰면은 뛰어봐 뛰어봐 뛰어 점프해 뛰어 넘어가 그렇지 그렇게 된다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니가 앞으로 보는 방향 어 그 방향 여기 여기 12시방향 어 12시뛰어 네 그 뭐하냐 네 아니 이건 네가 못 뛴 거야 아니 이건 네가 못 뛴 거야 아니 조작감이 좀 이상하네 이건 네가 못 뛴 거야 형이 해보시던가요 오케이 내가 해볼게 아 아 이거 바보 새끼야 이거 아니 멍청한 새끼야 이거 제가 좀 컨트롤 좀 못하긴 했어요 인정할게요 나한테는 사륜안이 있어요 우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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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티온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바로 보여줄게 자 일단 여기서 바톤 누르고요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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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쯤에서 그렇지 그리고 갔다가 여기 가서 누르고 다시 돌아서 이쯤 맞나 이쯤에서 앞으로 쭉 갔다가 이쯤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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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잘하는구만 굿 파킹 굿 타이밍 맞아드릴게요 3 2 1 바뀌고 3 2 1 바뀌고 3 2 1 바뀌고 오케이 고 됐어 잘하네 그 다음에 이거 누르고 쭉 가서 오른쪽입니다 이게 가짜 등대야 씨발 이새끼때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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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쭉 가면 돼 변하거나 그러진 않네 어 처음부터 해야되는게 좀 역같긴 한데 자 방향 볼게요 우와 이거 계속 들어와있는거 좀 나오네 네 점프가격 가요 맞죠 그럼 이거는 이쪽으로 가겠네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이쪽 가는거 맞지 네 형 기준은 왼쪽으로 가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점프하면 다시 돌아와요 형이 있는 곳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에이 정말 피지털 아니 잠깐만 이거 넘기 개어려운데 뭐 이게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아 정말 아니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아니 아니 이게 발판이 발판이 올거라는걸 머릿속으로는 알겠어 근데 내가 내가 컨트롤을 못하겠어 네 보여드리게 잘 보세요 딱 보여줄게 스피드하게 지나갈게요 그냥 당기고 가야지 어디가요 어어 그렇지 네 딱 보여드릴게요 와 딱 잘 보세요 하는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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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거기 위에 올라가면 저는 이제 4스테이지에 가 있을겁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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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거든요 아니 거기까진 나도 가요 아 다르잖아요 네 문어 앞에 가 있어도 돼? 네 가겠네 apologize 보여 드린다고 했잖아요 해봐 해봐 3 2 1 땡 비용신같은 놈arry 나가 뒤지세요 왜 이렇게 비용신 있고 이런 멍청한 새끼 이런 비용신 pow 왜 이렇게 늦게 얘기해 멍충한 SEX 아니 왜 이렇게 늦게를 얘기해 주시나요 야 이 멍충한 새끼 내가 뭘 잘못했지? 제대로 알려준거 밖에 더 있었나? 아 난 그런거 없이도 했는데 응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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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방해한다 그래도 네 나름대로의 타이밍을 재고 있었을 밖에 없니까 저런거는 RPG게임같은거에도 많이 나와 너가 좋아하는 로스트아크에도 나와 저런거 기믹이 알았어 자 3 2 1 땡 3 2 1 땡 내 잘못 아닌데 내 잘못 아닌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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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잘못 아니죠 아니죠 나 제대로 갈게요 이제 자 문호 알려줄게 문호 알려줄게 잘 보세요 오케이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게 돼있어 왼쪽으로 가게 돼있어 다시 돌아간다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아니 왜 그렇게 움직여 미친놈아 아 지금 보는거에요 보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돌아다니네 이 마들이 보세요 오른쪽 갔다가 위로 갔다가 왼쪽 갔다가 나한테 왔다가 응 맞아맞아 왼쪽 갔다가 아 계속 같이 돌아다니네 오른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구조가 똑같네 이게 패턴이 근데 어떻게 건너? 판자가 겹쳐야 건너올 수 있지않나? 어거 에 뭐해 어 이거 조작감이 이상한데요 미리 가있으면 안되네 이거 이거 조작감 이상해 아 존나 어렵다 이거 근데 판자가 겹치지 않는데 어떻게 갈 수 있다는거야? 아 이거 알았다 이거 알았어요 점프를 응 반대편 판사로 하려고 하면 안되고 거기 틈에다 걸쳐야될거 같아요 그 틈에 올라설 수 있어? 아니 좀 제대로 열어주고 가요 왜 아니 그 틈에 올라설 수 있어? 한번 올라서 볼게요 이번에 새로 가설이 생겼어요 지금 아니 근데 그 틈에 올라설 수 있으면 그게 말이 안되지않나? 그 틈에 올라설 수 있으면 저 기믹 자체가 말이 안되잖아 그치않나 여러분들? 조작감이 너무 별론데요 그게 조작감 탓하지 말고 네가 어려우면 내가 할게 아 이제 이번 사고 한번 바꿔줘 딱 보여드릴게요 어 알았어 알았어 뭐였어 자 제 322 눈 어딨어요 어 알려줘? 타이밍 알려줘? 3 3 2 1 지금 뛰어! 안지렸고요 안지렸고요 똥지렸고요 자 거기서 돌고 한번 점프해봐 그럼 니 앞으로 갈거야 점프 그렇지 거기서 그쪽으로 점프해 니가 보는 방향으로 아냐아냐 뭐 아 이런 바보 새끼를 봤나 이거 아주 멍청한 새끼네 이거 아니 완전 완전 산낙지 대가리네 아니 완전 그냥 용봉탕 대가리네 아니 완전 피래침 대가리네 낙래 맞았나 와 완전 늑대거북 대가리네 아 진짜 멍청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지 완전 흑용소 대가리인데 아니 내가 바로 보여줄게 완전 삽쌀개 대가리다 야 어떻게 이런 대가리로 살아가 나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아 완전 쌍둥낙지 대가리 완전 쌍둥낙지 대가리 형은 라마대가리 완전 완전 무화과대가리인데 이거 완전 무화과대가리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물렁뼈 대가리일 수가 있어 아니 대가리가 물렁뼈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심한데 아 진짜 완전 3 2 1 바뀌고 3 2 1 바뀌고 3 2 1 바뀌고 아 시발새끼 초X같이 센다 아 진짜 초X같이 센다 아니 이게 인정? 인정하시죠? 인정하고 개추 주세요 네 형이 너무 급하게 뛰었어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니가 가 니가 가 인정해야 안해 인정해야 안해 인정해야 안해 아 진짜 완전 시계추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와 진짜 심각하다 완전 하늘소대가리다 이제 깨버려야겠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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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땡길게 그냥 그래 알피 보내자 저희가 좀 이게 루즈에지기 때문에 음 깨어릴게요 음 깨어릴게요 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이거 초가 다 다르긴 해 이거 내가 알려줘야 돼 3 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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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5 6 5 5 5 5 5 6 6 6 7 6 7 7 7 땀 어디? 돌아가게 돼있어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돌아가는데요? 아니 그니까 뒤로 돌아 여기 탔던거죠? 여기? 여기? 어 거기 짠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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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다시 그 방향으로 또 가게 돼있어 짠점프 어어 여기 여기? 어어 오케이 간다 아니 잠깐 시작되면 나한테 욕을 하지 왜 시작점 아니에요 여기? 어어 시작점 맞아 형 왜 욕먹어요? 몰라 나도 아 이거 갈 수 있었는데 형이 못가겠나보네 지금 아 이제 그 방향이 맞아 여기요? 어 하나 둘 셋 짠점프 아니 여기 여기 시작점 아니에요? 시작점 맞아 미안해 근데 왜 이리로 와요? 닥쳐 너 테스트해 준거야 트레이닝 이 판자가 어디로? 이 판자가 이리로 가는거에요? 제가 타고 있는 판자가? 그 니 앞에 있는 판자가 너한테 오는거야 니 앞에 앞에 판자가 있거든? 니 앞으로 가게 돼있어 얘는 다시 뒤로가 다시 뒤로가면 되지 그러면 어 그래 그래 그렇게 해 짠점프 어 끼이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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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 근데 그거 타는게 맞는거 같아 이거요? 어 짠점프 짠점프 어떤거 돌아가면은 아까의 상황으로 회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짧은 점프 한번 더 앞으로 어 이제 앞으로 한번 더 가면은 다른 판자가 와 너한테 그 자리 아니 절망 아니 왜 너는 대각선을 보고 있어 절망 온다고 너한테 니 앞으로 그렇지 왼쪽으로 약간 중간점프 할게요 어 중간점프 하나 둘 셋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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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게 그걸로 가 어디로요? 어 그걸로 그 니가 지금 보는 방향 하나 둘 셋 그렇지 오 X될 뻔했다 어 어어 한번 한번 더 가면 돼 한번 더 가면 바로 나갈 수 있어 하나 둘 셋 그렇지 야 이거 내가 다 도와줬다 이거 와 미쳤다 이거 뭐 길 끊겨? 잠시만 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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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가 내려와요 파도가 네 거기서 그 보지마 가지마 너 뒤로 가 아니야 그니까 잠깐만 가만있어봐 아니 닥쳐 가만있어봐 아니야 그 가만있어봐 파도가 세개씩 내려와요 어? 파도가 세개씩 내려왔다 세개 파도가? 세개씩 내려와요 세개가 내려온다 아 잠시만 어 맞아 맞아 가지마 가지마 파도 넘는거에요 가지마! 자 얘기해줄게 설명해줄게 니 앞에 파도가 내려오는게 레일이 3가지가 있어 없어? 밑에 금색 레일 안보여? 아 조용해봐 금색 레일을 정해놓자 잘봐 금색 레일 1,2,3이야 그러니까 파도가 총 3개씩 넌 내려오고 있다고 하잖아 나한테는 빈 파도 공간이 있어 1,2,3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얘기를 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전 그걸 듣고 바로 이렇게 할게요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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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다려봐 제가 가야하는 곳으로 말해줄게요 3번 비었을때 바로 내가 얘기해줄게 3번으로 가야될 때 어 지금 가운데로 아니 아니 가지마 가지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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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가지마 가지마 아 시발 잠깐만 가만있어봐 어 3번 빈거 온다 아직 이 다 다음이야 이거 다음이야 이거 다음이야 오케이 고 3번으로 가 여기 살아요 어 1번으로 가 1번으로 가 1번으로 가 2번으로 가 2번으로 가 1번으로 가 3번으로 가 3번 3번으로 쭉 올라가 3번으로 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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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newest 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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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왈제 왈제 너 앞에 안보여 저거? 가지마! 가지마! 가만있어 내가 얘기해줄게 내 얘기해줄게 니 앞에 큰 망치가 왔다갔다 하고 있어 큰 망치가 왔다갔다 하고 시계추마냥 잘 봐 자, 니 앞에 기둥 기둥은 뭐야? 나무 기둥? 1 2 3 4 5 6 맞아! 1 2 3 4 그렇게 있어 9개! 9개! 그 사각형의 기둥을 한 세트라고 하자 니 앞에 있는 기둥 4개는 1번이야 1번 공간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겹쳐있어 그거는 니가 살 수 있는 공간 아, 기둥이 겹친데 안전지대다 그렇지 자 내가 건너라고 할 때 건너 건너 1번 안전지대 2번 안전지대 3번 안전지대가 있어 총 4번의 도전을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간다 준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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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뛰어 지금 됐어 그렇지 우후 이거 제 화면 보고싶으신 분들은 여기 편집되고 보세요 녹화중이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너가 보이는 상황을 설명 좀 해봐 어 잠깐만 보라색으로 그냥 지옥인데요 여기 지옥이라니 여기 낭떠러지에요 낭떠러지라고? 네 니 앞에 나무 길이 안보여? 없어요 레일이 아예 안보여? 낭떠러지에요 그냥 자자자자자자 어 아 이거 직각도 아니여가지고 자양좌 우양으로 알려줄 수가 없네 분명히 이거 이 뒤로 기차가 올 거 같은데 이거 기찻길 아니야 와 와 존나 빡센데 거기다가 지금 저거 야 너 저거 혹시 그 등대는 보이니? 등대는 보여요 근데 등대가 저기 공중에 약간 외딴 섬 마냥 떠있어요 어 맞아 와 이거 개빡센데 와 이거 미치겠다 이거 가만히 있어보자 아 이거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 멘붕인데 이거 길이 있다고요? 어 안보이거든요 아니 니 앞에 그러니까 롤러코스터처럼 그 저 열차가 나올 거 같애 니가 출발하면 니가 피해가지고 쭉 와야돼 그럼 뒤에 따라오는거에요 계속? 따라오는거야 내가 봤을땐 건너자마자 올거 같애 내가 봤을때 그래서 니가 빨리 피해가지고 내가 설명해주고 해야되는데 내가 지금 머리가 깨질거 같애 이거 어떻게 설명해줘야될지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앞으로 계속 진행할테니까 형이 방향만 좀 바꿔주면 안될까요? 내가 너라고 생각하고? 네 어 제가 이제 형이 이제 1인칭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가잖아요 앞으로 어 형이 오른쪽으로 가면 제가 오른쪽으로 틀게요 이렇게 아 근데 오른쪽이 아닌데 거기는? 나한테 오케이 알아서 알아서 거기 오른쪽으로 치자 그러니까 형이 제 기준으로 말을 해줘야 제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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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기준으로 말해버리면 전혀 형을 못보기 때문에 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커브끼리 있어가지고 좀 빡세긴 한데 네 오케이 내가 뛰라고 하면은 뛰고 뛰기 꺼하면 꺼 아 나 뛰어 걸어 할게 네 어 앞으로 그 저기 등대보고 진행해봐 쭉 가면 돼 등대보고 일로 어 그 니가 왼쪽이 어디야 지금 거기서 왼쪽이 왼쪽이 여기죠 형 있는데 어 근데 그 트는 거를 마우스를 살살 돌리면서 틀어 앞으로 가는 건 W는 계속 누르고 있고 그러면 될 거 같아 오케이 아 무서운데요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괜찮아 날 믿어 날 믿어 trust me you shut up fucking man trust me 오케이 I trust you 오케이 오케이 자 W 눌러 왼쪽으로 그렇지 더 왼쪽 더 왼쪽 더 왼쪽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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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오네 안오네 가 눌러봐 W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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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면 돼요 어 W 이방향 이방향 어 쭉가 쭉가 W 어 씨발 나온다 나온다 나 보건대 뒤 보지 말고 앞으로 가 W W W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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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 오른쪽 아 씨발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가 아니 왜 쭉 이쪽에 적으로 OUT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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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으아 끌고 끌어들어 저기 등대보고 가 등대보고 가 더블류 에에에mp W 눌러 눌러 가서 눌러 그렇지 자 더블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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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루 린빈 린디디디디디 더블유더블유더블유더블유나 나보고 와봐 나보고 와봐 내 밑으로 와봐 dictate 내손 봐 아.. 가자 쪼쪼쪼 쪼쪼 쪼쪼 어어어어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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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쒸발 야 이거 니가 해보면 아니 쒸발 미쳤어 아니 W가 뭐고 A가 뭐해요 아니 진짜 와 씨발 이걸 어떻게 와 아 나 존나 멘붕이야 아니 저는 공항에 온다니까 이게 뒤에서 괴물이 쫓아와요 괴물이 아니 나한테는 밴데 괴물이에요 저한테 보라색깔 괴물이 막 와아 쫓아온다니까요 아 진짜로? 야 내가 한번 느껴보자 내가 한번 느껴보자 갈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저 지금 패턴을 왜어버렸는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여기 오케이 한번 해볼게 형도 한번 느껴봐야되요 음 짧 점프할때 그냥 어떻게 점프하라는거야? 뛰기 누르지마 뛰기 누르지 말고 점프하고 방향킵력 점프하고 방향킵력 그렇죠 어 그정도 뛰면 안죽어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고 아 진짜 이거 와 존나 어려워 이거 자 라이프 입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더블유더블유로 이러니까 더블유로 어디 봤네요 저는 아니 니가 니가 그러면 해봐 외웠죠? 외웠지 이거 못하면 그 등신이지 등신 그렇지 그렇지 자 대기했다가 타이밍만 설명해드릴게요 어 3 2 1 바뀌고 3 2 1 바뀌고 3 2 1 바뀌고 아이 정말 벌써부터 깨거리면은 아 나 아 오케이 다시 할게 다시 아 이게 X같네 이게 이게 디스코드 약간 딜레이 때문에 그럴거에요 디스코드 딜레이 때문에 그래 아니 제가 졸나 크게 이게 실제 음성으로 거실까지 들리게 샤우팅을 할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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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진 말고 넣어주세요 아 아 졸나 어렵다 게임이 쟤 말이 약간 느리니까 약간 예측해서 미리 뛰어야되네 맞죠? 응 맞아요 너무 예측이 아쉽다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아 이제 이건 뭐 눈감고도 하겠다 3 2 1 바뀌고 3 2 1 바뀌고 3 2 1 바뀌고 오케이 파도 말아줬어요 아이 형이 빨리 말아줬어 이거 있어 아 이게 문젠데 나는 자 점프 뛰어가지고 바꿔야돼요 발판은 여기다 갈게 아니 점프 뛰어서 발판 바꿔야돼 제자리에서 뛰어가지고 자 말해드릴게요 한번 더 뛰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요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짠점프 여기 맞지? 거기 오른쪽이야 거기 오른쪽이에요 왼쪽으로 짠점프 여기? 예 짠점프에요 그렇죠 딱 그렇게 하는거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긴 점프에요 긴 점프 긴 점프는 달리면서 해야돼 그렇죠 방금 갔던 그 방향으로 짠점프 방금 갔던 그 방향으로 짠점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짠점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긴 점프 이쪽으로? 네 그쪽으로 긴 점프에요 긴 점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렇죠 그 방향으로 약간 중간점프 중간점프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짠점프 그렇죠 그리고 가서 왼쪽 누르고 눈대 등대 먹었나요? 아니 이거 파동하고 가야지 등대 먹었냐고요 등대가 어딨지? 상큼 떨어진데 있는데 떨어진데 다시 올라가서 먹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네 여기 등대가 있어? 아니 거기 끝나고 나서 등대 안먹었어요? 여기 끝나고 나서 등대가 없어 바로 여기 옆쪽에 있는데 나 그것도 안먹었네 아이씨 시발 등대가 어딨어 등대가 형 그곳 입구 도착하고 나서 등대가 있었는데 이걸 안먹은거죠 아 이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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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눌러야돼? 왜 그러시나 아 다시 가야돼? 에이 시발 좀 알려주지 그랬어요 아니 안먹고 그냥 자기 혼자 풀 발기 해가지고 가는데 뭘 뭘 해요 뭘 야 발기가 되는걸 어떡하니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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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점프 4번 해가지고 다시 리로로 갈게요 형 앞까지 올 때까지 앞까지 올 때까지 한번 더 그리고 걸어가요 걸어서 들어가고 왼쪽 짠점프 그렇죠 그리고 정면 긴 점프 긴 점프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면 짠점프 정면 짠점프 여기? 네 정면 짠점프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 짠점프 오른쪽 긴 점프 오른쪽 긴 점프 오른쪽 긴 점프 오른쪽 긴 점프 그리고 정면 짠 아니 중간 점프 정면 여기? 중간 점프 네 중간 점프 오케이 그리고 왼쪽 짠점프 그리고 왼쪽 짠점프 그리고 걸어 나가가지고 등대 벗고요 잘하시네 이제 자 이제 파도 올라올거 제가 설명 잘해드릴게요 맨 앞부터 지금 1 1로 갈게요 1 1 1 3 1 3 어 줄까요? 오케이 시작 씨발 이게 둘 다 번갈아서 해봐야 이제 아는구만 그러니까 형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무서워요 밑에 있는 사람은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요 죄송한데 아 잠깐만 지금 아니지 아니지 마 오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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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딱 봐봐요 형이 이거 무섭다니까요 어우 씨발 잠깐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게 아니 씨발 뒤에서는 괴물 도착하고 땅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하하하하 예?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진짜로 거기 지옥이에요 아니 잠깐만 씨발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야 랄프야 네? 내가 W만 누르고 있을게 그냥 이렇게 네 누르고 있고 제가 형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말해드릴게요 멈추라고 할 땐 그냥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멈추세요 어 간다 좌 왼쪽 오케 쭉 봐요 오른쪽 쭉 와야 쭉 쭉 봐요 쭉 쭉 와야 오른쪽 완전 털어 오른쪽 오른쪽 완전 털어 오케이 오른쪽 완전 튼려고 해요 쭉쭉 일요 왼쪽 살짝 틀고 쭉쭉 쭉쭉 왼쪽 살짝 틀고 쭉쭉쭉 쭉 쭉 왼쪽이 많이 들어야 돼 오셨어. 이 제품은 겁나 힘드네. 뒤에 배가 오는게 아니라 보라색 괴물이 오네. 그러니까 괴물이 온다니까요 뒤에서 이게 급해질 수 밖에 자아를 가질 수 밖에 없어 형이 말 안해주면 혼자 가버릴 수 밖에 없어 무서워서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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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번 더 해볼게 오케이 근데 방금 처음에 좋았는데 스타트가 어 아니 니가 말 안했어 니가 말 안해줘서 아니 오른쪽으로 틀라고 말했는데 아 이거 시발 닥쳐요 아 이거 시발 닥치세요 아 이거 시발 닥치세요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아 이따마 힘들다 간다 시계방향으로 하는거 어때 아냐아냐 그거 어차피 앞으로 가면서 해야되니까 말이 안돼 그러니까 제가 형 기준으로 말해주면 돼 그냥 어 내 기준으로 얘기하시는게 가장 맞는거 형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게 형 이제 형이 이제 워낙 이제 아이큐가 낮으니까 제가 형 아 너가요? 어머 야 너가 가 너가 가 저거 무슨 하는거 보세요 아 너가 가 아 아 그니까 뭐가 안보이니까 이게 미치겠네 이게 아 WASD가 괜찮은거 같은데 네 가세요 네 갑시다 W ASD는 필요없고 그냥 왼쪽 오른쪽만 말해줘요 말았어 알았어 맞추면서 예 약간 걷기다니기 반복하면서 가볼게요 엄청 위험하여 당급하게 소리지시고요 어 어 뭐 이제 뭐 안 보고도 가지 진짜로 눈 감고 있어요 지금 진짜 눈 감고 있어요 지금 왜 말 안해줄까요? 자 3 2 1 땡 3 2 1 땡 3 오케이 오케이 고 어 문어 알아서 갈 수 있지 이제 문어는 이제 외웠죠 이제 문어는 그냥 외워버렸어요 네 저 이제 패턴을 외워버렸기 때문에 나도 외웠어 근데 네 끝버킹 이지였다 음 그 방엔 맞아 그렇지 아니 아니 거기 나보고 와야지 정면 가야지 인마 A새끼 못 외웠네 빠져요 쓰져요 병신새끼 안하고 보니까 감을 잃네 계속 제가 빠질까봐 S를 눌러요 어 멍청한 새끼 그거 A 그거 S 누르는 거 아니에요 보여 드릴게요 그 S 누르는 거 아니에요 보여 드린다니까요 S 안 누르는 거예요 아 진짜 보여 드린다고 말씀해 아이 그거 닥치세요 제대로 말씀드렸듯이 진짜 비응진이네 그냥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파도까지 가 있으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시겠죠?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어쨌건 둘 다 양쪽의 상황을 알았으니까 어느 정도 틀어야 되는지 약간 좀 그게 이제 마음이 동기화가 될 때가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노린 거야 제작자가 그걸 노린 거야 저는 엄청 좁은 줄 알았거든요 약간 징검다리처럼 약간 징검다리처럼 그 기찻길이 엄청 넓어 자 3 2 1 땡 아 너무 늦게 말했어 아니 이게 엄청 늦게 돌아가기도 하고 빨리 돌아가기도 하고 막 그래 네가 그리고 바로 뛰어버렸잖아 마음이 급해가지고 땡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넌 뛸 수밖에 없죠 땡 할 때 뛰어야 되는지 아니면 땡 하고 0.5초 할 때 뛰어야 되는지 아니면 땡 끝까지 뛰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형 잘못이 진짜 가스 틀고 노이즈 마케팅 잘한다 응? 왜 가스 틀고 노이즈 마케팅 해? 근데 팩트이긴 해요 네 네 아 희랑캐를 이렇게 못 건너서 말이 됩니까? 희랑캐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가 멀탱이가 없네 희랑캐가 싫어 희랑캐가 싫어 그렇지 그렇지 McGregory bartender 어디가 그거 안 하고 왔구나 너무 급하게 하지마 거기야 맞아 거기야 맞아 긴 점프지 짧게 점프 중간점프 그렇지. 오 멋진데. 오케이 좋았어. 3 1 오케이 3 아 이거 밀려나네 죽는게 아니라. 딱 보여드릴게요. 자 아직 아직. 쟤 맨 앞으로 가있어.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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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다. 바로 갈게요. 어. 왼쪽 왼쪽 왼쪽. 어디요. 아니 니가 날 보고 있는게. 어디야. 아니 정면을 정해지 말고. 저는 형이 여기 있어요. 오른쪽 오른쪽. 우양우. 1인치긴 생각하시고. 오른쪽 왼쪽 정면만 말해요. 알았어. 우양우. 우양우 우양우 우양우. 우양우 우양우.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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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완전 오른쪽 오른쪽. 완전 오른쪽. 오케이. 어. 좀더 오른쪽으로 다가. 벽에 좀더 붙어줘. 어. 자 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살짝 오른쪽. 어 그렇지.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살짝 왼쪽. 어. 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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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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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확 틀어. 확 틀어. 더 틀어. 그렇지. 자 가서 눌러. 가서 눌러.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 그렇지. 그쪽 그 방향. 그 방향.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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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 아냐 왼쪽. 아. 아. 왼쪽이 없구나 그게. 어. 아. 아. 씨바 어렵다. 왜. 그만. 지옥에 빠뜨리지. 왜. 계속. 대가리가. 물방기로 바뀌고 있지. 아. 씨발. 니 방향에서 설명하는게. 너무 어렵다. 왜. 뇌의 크기가. 모니터로 되고 있지. 왜. 기니어 피그 대가리지. 진짜. 아. 아니. 저. 어려워.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야. 니들이 해봐.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 니들이 느껴봐. 고. 이제 끝낼게요. 연판에.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 더하면 약간 부저해지니까. 딱 2시간 끝내리겠습니다. 완전. 고블린 대가리네. 완전. 주허브 대가리네. 완전 형. 옥 대가리. 완전 형. 옥 대가리. 완전 형. 진짜. 형 구울대가리. 구울대가리. 형 버그베어 대가리거든. 하하하하. 하하하하. 화면에 주세요. Seekers! 이거 완전 형벌게. 이케 너무 느끼게 얘기했어 어요요요요요요요요 짤점프죠 짤점프죠 긴 점프저어 보이시나요 이 클라스가? 네 클라스 봤어요 멋져요 3 1 보이시나요 이 클라스가? 봤어요 한 두개만에 찍으면 가버리잖아요 자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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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저에게 공간감이 생겼어요 살짝 보여요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 같아요 어 맞아 맞아 살짝 오른쪽 살짝 오른쪽 앞으로 가 앞으로 쭉 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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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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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가시면 좋겠어요 쭉쭉쭉쭉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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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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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도마뱀 보고 가 오케이 오케이 가서 눌러 가서 눌러 다 이어져 있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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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세요 쭉 가세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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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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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눌러! 오지마 깼나? 팍킹 클리어 아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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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니에요? 어 깼네 다 깬거야? 네 나가는길 나오는데요 아 너무 쉽잖아 뭐야?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봐요 하하하하하하 음 게임 맛있다 아니 안 열리는데요 내가 뭘 해줘야되나? 잠깐만 있어봐봐 내가 내려가야되나봐 나이스 이건 금색인가? 드디어 금장이다 와 또 머리가 생기면은 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또라라라라라라 또또딱뜐 또은 띠리루 랩 띠 띠 뜨리루 띠 뜨따 뜨따 뜨루 띠 뜨딼 뜨루루룹 띠뜨뜨뜨뜨 나이스 어리아한 금색 뭐가 바뀔까 금색이 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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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뺏뺏뺖 딥딥댥뜨딥 오호위에 듣aries 마이소! 금색! 뭐가 바뀔까 금색이 배를 고쳐라오 벨을 고치시오 와우 아 뒤에 저거만 금색이었으면 더 예뻤을텐데 아 이게 형 때문에 그래요 아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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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스테이지 뭘까요? 다음 스테이지 스테이지 뭘까요? 오오오오 올라온다 안 돼 안 돼 이거 후루라이드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뭐야 끝난거야? 완전 심바 때문에 그 잡채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호오오오 어 어어어 아아 으아 으아 으 으아 으아 오 오 오 오 오 woo 어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하하학!! 정말 resonates 멈 então 면 . 아아.. 은.동.금. 은.동.금이었네 은.동금. 팀워크는 15점. 소통 11점. 그래도 신뢰는 9점이에요. 나꾸지 않네. 서로 신뢰를 하고 있다. 이게 공짜 게임이야 여러분들 무료 게임 딱 2시간 컷 됐어요 재밌네 재밌구만 바로 삭제해줄게 이미 지웠고요 이미 지금 휴지통 비우게 했고요 재밌었어 내 계정에서도 제거해줄게 골프하기 오세요 다들